음악방송 5관왕을 차지하는 눈부신 도약을 보이며 차세대 리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창적인 세계관과 고품격 퍼포먼스를 통해 글로벌 인기를 드리고 있는 그룹 CIX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데뷔하며 한계없는 성장을 보이며 이펙스는 미니 4집 타이틀곡 사랑가를 통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돌파 초동 10만장 이상을 기록하는 커리어 하이를 쌓으면서 4세대 유망주 보이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집 글리치 모드부터 기트박스, 캔디를 발매하면서 한터차트 기준 도약, 도압 약 500만장이라는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